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요 My name is Lippens in Cusens so high 너무나 뜨거운 내 입맞춤이라는 오페라 아리아입니다 오페라 주디다에 나온 아리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돌아다니면서 비는 꽃을 선물해 드릴 텐데 그때마다 퀴찬 박수로 그분들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입맞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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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녀와 그녀의 무지개 unseren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 나는 그녀의 사랑으로 fears 그녀의 사랑을 사랑하는 모습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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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